담배를 좀 꺼내야 되겠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기도를 하고 해도 안 되고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et 하나님의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초재한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인바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0인지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증인인데 두 가지 증인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증인, 나쁜 증인 증인은 증인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은 언행을 통하여 어떤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정반대 그런 세상 모습이 드러나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모습이 드러나서 증인의 증인인데 나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순간 몇 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십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 이런 행동이 이런 언행이 가합니까? 유익합니까? 덕을 세웁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좋으심과 크심이 제대로 드러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성령님 찔러주세요 가치 없이 다 버리고 항복하고 회귀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을 쓰셔서 상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목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성도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됐나요? 아 예 저는 전해부터 담배를 이렇게 못 끊고 예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래도 담배 한번 끊으려고 마음먹고 이래야 하면은 그래도 한 이틀 삼일은 가더니 그냥 지금은 어떻게 한 시간을 못 버티겠어요 아 그러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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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를 좀 끊어야 되겠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기도를 하고 아 그러십니까 해도 안 되고 하나님한테 네 왜 감사하냐면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의지가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하고 시간 나누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게 어려운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끄러운 그런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상담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께서 이렇게 용감하게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 몇 가지 여쭤보다 괜찮을까요? 예 지금 목소리 들으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올해 딱 60대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저보단 동생이시군요 예, 참 늦게 동생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모두 같이 60대매 네, 그런데 성도님은 얼마 동안 담배를 피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하고 똑같네요 저도 중2 때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성도님은 언제 예수를 만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30대 때 만났는데요 예, 예 저는 원래 그 원양에서는 선박 생활을 했어요 1기사로 아, 그랬어요? 배타신 분이시군요? 예, 기관사로 이렇게 근무하다가 거기서 이제 좀 스페인 저쪽에서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오, 이런? 거기서 감옥을 한 5개월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아이고, 이런? 그래갖고 이제 부산으로 넘어와서 부산 교도소에서 이렇게 이제 재판을 봤는데 거기 안에서 또 사고를 치니까 네네 독방을 보내더라고요 아, 이런? 그 충족으로 해가지고 네 독방에서도 막 이렇게 가만 안 있고 이제 그거 하니까는 그 주임이란 분이 네네 빨간 성경책을 넣어주시더라고 오, 그러셨어요? 사람 좀 되라고 요거 입고 사람 좀 되라고 오,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받아서 뭐 혼자 있으니까 죽기는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죽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늦도 모르고 막 읽었어요 시간도 안 가고 그람께 그렇게 한 번 두 뭐 1도 가고 2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좀 있다가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신결에 하나님한테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은 나를 여기서 내 진역을 한 절반만 깎아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총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뭐것도 모르고 그때가 제가 구형을 15년을 받았어요 오, 와우 그럼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저기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진짜로 반을 깎아 주시더라고요 오, 와우 7년으로 확 내려줘요 네네 다시 이제 항소를 했는데 항소에서도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와우 3년 반 예 와우 그래 처음에는 나는 그냥 처음에는 안 믿기더라고요 그거 해도 두 번째는 이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믿었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재판 끝나고 저기 먼 춘천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춘천에서 일을 하다가 출력을 하다가 사고가 좀 있었어요 손을 다치는 목공이 출력하다가 그래갖고 대학병원 가갖고 손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오니까 좀 편한 데로 가갖고 쉴하고 그래서 어디 가고 싶냐 해서 나는 대신교육 방으로 들어가갖고 하는데 금요일 날 통성기도를 한다고 내가 간날에 딱 금요일이었어요 들어갖다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를 생존 안 해봐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근데 갑자기 속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악을 쓰고 막 통곡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못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다 소리밖에 안 했어요 눈물 콧물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36살 때인가 와 그러세요 네 그래갖고 거기서 종교생활을 이제 했어요 하는데 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이제 막 그 기도를 하니까 일을 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얼른 끝내고 빨리 들어가고 싶어 얼른 예배드리고 싶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갖고 거기서 막 금식을 하더라고요 3일씩 근데 금식을 3일을 하는데 배가 안 고파요 다른 사람은 배고프대는데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뜻도 모르고 했어요 남이 하니까 그냥 좋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성경도 보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새벽에 있나 가지고 한 1년 한 반 동안을 새벽 기도를 혼자 이렇게 묵상 기도를 먹고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해갖고 한 달은 성경을 이제 앞에 까놓고 이렇게 이제 소리내서 뭐다 묵상 기도를 하는데 네 뭔가 툴수툴툴수툐 뚜뚜 뚜 뚜 뚜 뚜뚜 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 pel었다 어 무슨 소리지 그러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눈에서 그렇게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쳐보니까 어 아이고 그런 체험까지 하고 네 이제 한 6배월 감형해 가지고 이제 나와서 포장으로 이니까 이제 현실이 이제 예쁘다 치쟀 않습니까 그렇죠 뚜뚜뚜뚜뚜뚜뚜뚜 막 이렇게, 눈이 떨어지는 소리, 비 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지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내 눈에에서 그렇게 닭똥같은 눈물이 처분게 떨어지는데, 아이고... 그런 체험까지 하고, 이제 한 6개월 감형해 가지고 나와서 가정으로 오니까, 이제 현실이 이제 다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가장 돈도 못 보아니까 빚도 져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나갔어요 회의로 나가가지고 그때 하나님 처음 만나고 나서 계속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나오니까 또 사람이 편해버리더만요 그래갖고 방황하는 것이 한 10몇 년을 제가 한 4년 전에 다시 목사님 통해가지고 만났는데 탕자로 한 10 한 6, 7년 살다가 제가 화물차를 운전을 해요 근데 계속 술 먹고 새벽까지 술 먹고 토요일날 들어왔다가 밤새 술 먹고 새벽까지 먹고 그런 일을 그렇게 하다가 집에 오면 또 싸우고 아무래도 오늘 있으면 또 싸우고 또 재계약 갈 싶어서 일찍 나가버렸어요 그냥 나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일을 하는데 찬양이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에서 찬양을 찾아서 듣고 이게 이제 끝나니까 끝나면은 그 다음 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집회하는 영상이 딱 틀어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설교 말씀 듣고 마지막에 이제 강난으로 싹 부르지 않습니까 무릎 부르고 회계 얘기도 하자고 근데 그때 회계가 터져버리게 해 운전 중에 운전 중에 네 운전하면서 그래갖고 운전을 못 할 정도로 막 눈물을 컸면 아 와우 막 쏟아지는데 와우 그때 회계를 시킨 뒤 한 1년만을 회계를 시키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냥 차에서 밥을 해먹고 이래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라고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밥 먹다가도 눈물이 나고 아이고 지금 성도님 말씀 쭉 들어보면요 물론 더 있겠지만 하나님은 뜨겁게 만나셨고 잠시 방황했지만 또 다시 뜨겁게 만나셨고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성도님 가정생활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아주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그리고 건강 어떠십니까? 네 건강도 지금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술은 끊으셨나요? 아이고 술은 그때 술하고 제가 욕을 그렇게 잘했어요 네 욕을 남한테 두 번째가 나면 서로일 정도로 잘했는데 그때 회계할 때 이 가슴에서 뭐가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그런 그래서 나는 그게 뭐지 그랬어요 그런데 야간에 저녁때가 되면 술 생각이 나요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거 회계하고 난 뒤로 나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고 3일 술을 안 먹었더라고 내가요 나도 모르고 그때서 한 거예요 3일 된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수용차가 갑자기 앞에서 깨어서 사고가 날 뻔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서 우메하면서 옛날 같으면 욕을 했을 거니 우메하면서 쥐어 요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3일 동안 술을 안 먹었어요 욕 한마디도 안 하고 와우 이제 집에다 전화를 했죠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사실 이만저만 이런 일을 겪었는데 우리 교회를 나가자 아이고 당장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 지금 성도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파란만장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게 정상 그대로 돌아온 것 같은데 유독 그 다음에 담배만 지금 못 끊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제가 잠깐 왜 웃는지 아세요? 성도님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얼굴도 모르고 성함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잠깐 웃는 이유가 지금 저희 만나요에 상담 신청하신 분들이 만명이 훌쩍 넘었어요 만명이 훌쩍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과 연결하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 말씀드리면서 마치 제가 거울을 보는 느낌이에요 마치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60대로서 성도님같이 중2때부터 술, 담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도님은 파란만장하게 또 화려하게 스페인 감옥, 한국 감옥, 저는 미국 감옥 그런데 성도님은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정말 뜨겁게 눈물을 뿌리면서 정말 회귀했던 때가 그때 성도님 나이가 36 저는 길거리 운전하다가 예수를 만난 나이가 36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지금 예수를 만난 지 30이면 되거든요 저는 예수를 만나고 한 3주일 정도 후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술과 마약은 끊게 하셨어요 그런데 담배는 한 3주일 정도 갔어요 그런데 한 3주일 정도 됐었을 때 성도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방언하기 시작했고 등등 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담배를 끊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벌써 담배를 끊은 지가 30년 되네요 그러므로 성도님은 저하고 비슷한 게 꽤 많아요 꽤 많고 너무나도 진짜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둘이 이제 서로 비슷한 그런 광경에서 같이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성도님이 술을 생각하면 지금도 술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집사람이 혜를 좋아해가지고 혜택 가면 술 먹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술 냄새가 옆에서 나오니까 막 속이 죽겠더라고요 못 맡아서 가지고 그래서 얼른 먹고 나가자고 그랬어요 알렐리아 잘 됐네요 그럼 이제 술은 끝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담배는 물론 희한한 게 말이에요 그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담배 피는 것이 저라는 말씀은 없어요 네 그럼 저도 모르고 특히 술 취하는 건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욕하는 것도 이것이 이제 입에서 그러한 나쁜 말 나오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나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유독 담배만큼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성도님 주변에 많은 자들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고 잠시 탕자에 생활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뜨겁게 만나가지고 술도 끊고 욕도 끊고 가정의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성도님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도님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라고 할까 제가 성도님께 제가 어떻게 끊었는 걸 잠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중2 때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36살에 제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끊게 되었으니까 한 20년은 꼬박 핀 거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저는 골초였었어요 담배만이 아니고 저는 시가를 많이 폈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술하고 마약은 한순간 끊게 하셨는데 그 담배는 좀 가더라고요 물론 그래봤자 3주일밖에 안 되지만 별로 큰 게이치 않고 그냥 계속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폈어요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고 방언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더 확신이 왔을 때 하루는 운전하면서 담배를 딱 물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 성경 구절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나올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애기 같은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그냥 어떤 모습을 그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분이 제 안에 계시는데 제가 담배를 피우니까 마치 그분이 안에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내가 피물을 말미암아 이분이 지금 숨을 못 쉬고 계시네 내가 이분을 그 숨을 못 쉬게 내가 이분을 힘들게 하네 어? 그런데 갑자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 안에 들어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인데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죽어야 마땅한데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이분한테 숨 못 쉬게 내가 이분을 이렇게 숨을 조이고 있네 갔다가 뻑금뻑금 해가지고 그냥 아시잖아요 그 니코틴이 얼마나 독이라는 거 내가 이분한테 독을 갖다가 주고 있어가지고 이분이 콜록콜록 하고 있네 그 생각이 확 드는데 갑자기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그 다음 별 생각 없이 또 한 번 담배를 폈는데 와 진짜 이 담배에서 그 바로 3초 전에 5초 전에 폈던 담배가 완전히 오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냄새가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너무 구역질 나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냄새가 더럽지? 그래서 물론 길거리에 뭘 던지면 안 되는 게 그게 맞아요 길거리에 뭘 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피든 담배를 버렸어요 운전하다가 그리고 제 옆에 있던 담배 한 가 한 3분의 2 가 남았는데 역시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만 오물 투척하면 안 되지만 담배를 버리고 이걸 버려가지고 그냥 밖에 버렸어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그랬으면 쓰겠는데 그런데 제가 왜 제 얘기를 길게 듣냐면 물론 저같이 그렇게 끊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담배를 좀 끊고 전제 담배를 바꿨다가 니코틴 패치를 했다가 니코틴 껌을 씹었다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 30년 동안 제가 상담하면서 담배에 대해서 담배만큼 많은 담배나 술 같은 거 이거는 단번에 끊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번에 그런데 그런데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강하게 마셔가지고 하셨는데 그 다음 성도님 같이 담배 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제가 조언을 했었습니다 한 번 사투를 벌이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 오늘 저하고 단판 집시다 내가 오늘 끊을 텐데 나에게서 이 생각을 걷어가 주세요 피고 싶은 생각도 없애 주세요 지긋지긋하게 도와주세요 냄새가 나서 너무 싫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만이 아니고 내가 육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횟집에 가서 술 냄새 맡으면 역겹다고 그런 식으로 담배가 너무 역겹게 느껴지게 도와주세요 뭐냐면 이게 있어요 제가 성도님께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구절이에요 그런 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성도님 주변에 같이 지금 화물하시는 분들 중이나 또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지인이나 이제는 성도님이 이제는 4년 전에 회귀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크리스찬인 거 알고 있어요 어떤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이고 어떤 자들은 믿음이 약한지 알 수 있겠지만 성도님의 그 행위 때문에 그런 못 끊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실족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성도님 한 분을 보면서 다른 자가 실족되면 그 피값은 성도님이 치러야 돼요 물론 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실족해 가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떠나 가지고 지옥 가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성도님이 알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끊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한번 담판 접어보라는 거죠 아버지 성령님 부탁입니다 오늘 이 담배가 너무너무 역겹고 구액질 나고 너무 냄새가 나고 너무나 신체적으로 거부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더 이상 저의 언행으로 제가 나쁜 증인이 돼서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더 이상 이런 죄를 지키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투를 벌여보시면 어떨까요 예 한번 해보려 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도님께서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원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담배만 아 이거 왜 못 끊지 왜 못 끊지 그거보다도 어? 이 못 끊는 를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실족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믿음을 떠날 수가 있다고?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내 목에 연자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훨씬 나은데 아버지 저는 그렇게 죽임당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제가 먹든지 맛든지 무엇을 사든지 저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닭이 핀다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어? 닭이 핀다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끊고 싶은데 못 끊는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이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이거는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년이 제발 이거 구멍질 나게 냄새나게 너무나 역겹게 너무나 제가 신체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성년이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런 단판을 지는 거죠 거기까지는 안 해보셨죠? 예 그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에 대해서 욕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유독 담배에 대해서 말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 핀 덕에 가지고 성도님이 가짜 크리스천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담배 피는 크리스천은 냄새나는 크리스천이죠 제 분에 한번 목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셨군요 그냥 냄새나는 크리스천 그런데 저는 그때는 그냥 가볍게 풀었는데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강하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걸 많이 체험했었고 심지어는 16, 17년 방황하다가 돌아왔을 때도 이렇게 뜨겁게 만나주셔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 분이 유독 담배라는 걸 하나를 못 끊는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냄새나는 크리스천 떠나가지고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에게 아주 강하게 전하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 여쭤볼게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본인은 본인을 볼 때 본인을 돌아볼 때 의리가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의리는 있는데 있죠 아니요 성도님 목소리 들으니까 또 과거 들으니까 의리의 싸나이 같아요 그렇죠? 네 의리가 있죠? 예 이쪽 예 이쪽 이쪽 네 근데 왜 예수님께 의리를 져버리세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미안한 생각은 날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조물에게 그런 족복들 같이 의리를 져버리면 뭐 손가락 자르고 뭐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지금까지 인내하셨는데 기다리셨는데 매수가 이렇게 의리를 져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예 성도님께 오늘 저는 다른 면으로 치는 거예요 한번 의리를 지켜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려서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한번 의리를 보여주세요 저도 그러려고 계속 노력은 하는데 거의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노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예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처음 얻었을까요? 예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성도님이 의리의 사나이고 너무나 많은 걸 체험했었었고 이런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저하고 지금 상담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거 집을 거예요 근데 손이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게 내가 이렇게 의리를 져버리는 놈이 될까인가 아니면 오늘 그 다음 시간 1분 후에 1시간 후에 자꾸만 의리를 져버리라고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면서 이게 나갈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은 저에게는요 믿음은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벌써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께 의리를 지켜야 되는 임무가 있어요 아멘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제가 험한 말을 안 할게요 근데 저는 의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 저발 있는 이러한 진짜 파렴치하고 치사한 크리스찬들을 허다게 봤어요 근데 성도님은 아니에요 성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의리를 지킬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의리를 지키실 겁니까? 예 저는 성도님께 지금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없는데 제가 좀 미주와 굴리로 따져서 죄송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한 번 하다가 실패하면 두 번 해보고 두 번 하다가 실패하면 세 번 해보고 저는 그 한 번이 아니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부르셔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조금 더 크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치사한 인간 되지 않겠습니다 치사한 인간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치사한 인간으로 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사한 인간 되기 쉽지 않습니다 지사님과 내게 싶습니다 의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의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죠 아멘 할 수 있죠 아멘 얼만큼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할거죠 예 아멘 아멘 기도해드릴게요 아버지 아버지 귀한 아들의 고백 들으셨죠 치사한 인간으로 졸려하게 살다가 그냥 세상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고 어마어마한 하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의리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게 도와주세요 아멘 끝까지 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콘 육 예수의 피를 깨끗이 시켜받을지어다 아멘 나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있는 모든 모든 담배에 대한 모든 모든 유혹 담배 앞에 무너지는 이 모든 유혹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조건 던질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귀한 아들은 이런 담배의 유혹에서 담배의 중독에서 니코틴 중독에서 완전 자유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서 자꾸만 담배를 추구하고 땡기는 이 모든 모든 신체적 반응 정신적 반응 육체적 반응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조건 던질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모든 치사한 태도 의리를 저버린 태도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조건 던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귀한 아들 담배가 너무 역겹고 너무너무 냄새가 들었고 너무 구역질 나게 신체적으로 너무 거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쉽고 능력이 너무 쉽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게다가 정말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또 본인의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받아서 이제 제대로 의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고백 들으셨죠 끝까지 해갔다고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응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 아멘 할 수 있어요 형도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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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의 전화 그냥 의리를 지키는 싼 아이로 살다가 우리 같이 처음 가죠 아멘 아멘 예 아멘 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 여러분은 의리를 지키는 크리스찬이에요 아니면 치사한 크리스찬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마 대다수가 치사한 크리스찬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왜 이렇게 왜 이토록 치사한 크리스찬으로 종교인으로 전락됐나요 여러분 그러지 말죠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먹든지 마시는 데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언행을 보면서 옆에 누가 시촉된다면 그 피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치료보다 우리의 전체 진짜 하나님 의리를 지키는 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슴에 서러워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귀한 자녀들 지금 믿음으로 가슴에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나 교회는 다니고 심지어는 직분까지 있습니다 집사, 장로, 권사, 목사까지 뭐 3대째, 4대째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열심히 했고 단계선거도 열심히 했고 심지어는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의리를 저바린 치사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의리를 저바리고 심지어는 가로유다처럼 우리의 언행으로 예수님을 오해시켜서 팔아먹은 이런 파림치한 인간들이 여기 지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줄 줄였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먼저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도 말로만 오직해서 오직해서 그러지만 저 역시 치사한 그런 삶을 의리를 저바린 삶을 자주 살았습니다 저부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죽을 줄 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따른다고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따랐고 우리의 언행으로 예수님을 오해시켰습니다 의리를 저바린 치사한 인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을 줄 줬습니다 죽을 줄 줬습니다 죽을 줄 줬습니다 저희가 목을 쭉 빼놓고 하나님께 목을 잘라달라고 해도 아버지께들이 자르셔도 절대로 저희가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치사한 인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아버지께서 찔러주시고 이제는 치사한 크리스천에서 의리를 지키는 크리스천들에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사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네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킹받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영혼을 깨어낼죄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영혼을 깨어낼죄다 아버지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성령님 찔러주세요 진짜 우리가 치사한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진짜 의리를 지키는 크리스천인가 우리가 나쁜 증인인가 아니면 좋은 증인인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내 영광만 드러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시키는가 아버지 오늘 찔러주세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시 또다시 항복하고 회귀하며 치사한 행동 같은 것을 다 저버리며 다 버리며 하나님께 등 돌리고 정말 의리를 저버린 것을 다시금 항복하고 회귀하며 어떤 상황이라도 변명하지 말고 끝까지 오지게 쓰리만 붙잡고 오지게 쓰리만 충성하고 의리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자들 하나님의 크기의 믿음 백배도 크게 나타날 죄다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 절대적 충성심 백배도 강하게 나타날 죄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이 모든 모든 기본적인 마음 백배도 성장할 죄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언행을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좋은 증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치사한 크리스찬을 그런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진짜 의리 지키는 그런 크리스찬 될까요? 여러분 비누자 보이시죠? 물론 지금 만명 홀쭉 넘게 지금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므로 신청해 주세요 최선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또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끝까지 오지게 쓸 붙잡는 그런 믿음 의리로 좋은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